시스터 멤버들의 잠버릇이 궁금해요. 디아나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잠버릇이 없습니다. 언니는 입을 벌리고 자죠? 제가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고개가 뒷부분에 젖혀지면 벌리고 자긴 하더라고요. 소유 형은 안 자요. 저는 잠꼬대를 좀 많이 해요. 꿈속에서 겪고 있는 것들을 말로 많이 하고 다섯 명 이러고 자요. 다섯 명 잠버릇. 맞아요 정말로. 이게 왜 그러냐면 자면서 코 쪽이 간지러우면 손으로 써서 긁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. 엄청 귀엽죠?